온례받고 성취대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느라.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하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개시를 따라든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의 성도를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아멘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로마서의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라 라고 하면 복음이란 말입니다. 복음이란 단어. 사도 바울은 그만큼 복음의 핵심과 복음의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자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서 이 로마서를 쓰게 된 것도 바로 복음 때문이었다. 바울을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바울되게 한 것은 복음 때문이고 그 생을 바꾸게 된 것도 복음 때문이고 지금도 복음 때문에 자기가 사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절하게 전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이 복음. 하나님의 이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소입니다. 성경 66권을 딱 통틀어서 한마디로 말해주세요. 이 내용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예수가 그리소입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은 다 나를 위해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소입니다.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소는 직분이라. 예수님이 뭐하러 왔냐? 그리소 하러 와서 예수가 그리소한 사실 그 말은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 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소시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소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기중한 것인지 이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이 복음을 뭐라고 표현했냐? 나의 복음이다. 그래서 나의 복음. 나의 복음. 그러면서 이 로마설을 다 마무리합니다. 이 복음은 나의 복음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것 되길 바랍니다. 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는 생명건 이 헌신을 생명살려는 도전을 일심전심 지속으로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저 자신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여운교회가 성경적 전동운동을 하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복음 때문입니다. 유목사님이 딱 한 번 직접 팀 합숙을 그렇게 인도했는데 그때 마지막 강의입니다. 16강 사명자 가이드를 다 끝내고 마지막 집안 싹 닦더니 예수는 그리스도 모둠제 해결자 동가라미를 또 칠 때에 내게 착 테텔레스 타입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게 확 생긴 답으로 와버렸어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로 오셔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했는데 나는 무슨 목회한다고 온갖 프로그램을 다 쓰고 온갖 그냥 말로 방법을 다 쓰고 온갖 수단을 다 쓰고 왜 이렇게 내가 힘들게 목회해왔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모둠제기를 했다는데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진다는데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데 나는 왜 되려고 이렇게 고생을 했나 그날 이후로 끝났어요 그날로 끝났어요 그 다음에 뭐 어떤 문제와도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또 평생의 신앙생활 교회에서만 했고 한국 제일 보수신학교 총신대학원 졸업하고 최고의 장자교단 합동측의 목사수를 그렇게 받고 목회를 하면서도 이 복음의 깊이를 성경은 읽어서 알지요 그런데 이 복음의 깊이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그 팀합숙에서 그 순간 다 깨달아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론 시간표지요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뒤돌아본 적이 없어요 어떤 행정처리 어떤 면직 아무 상관없어요 일심전심지속으로 이 전도운동에 올인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열매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여운계 한 분 한 분이 정말 소중한 분들이에요 이 여운계는 아무나 나온 교회가 아니에요 무리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스를 마무리하면서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올인 집중했던 동력자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들이 바로 복음 전파의 드림팀이었습니다 드림팀이란 말은 최고의 선수들이 뭉쳐서 최고의 팀워크를 이루고 발휘하는 팀 그걸 말하죠 1992년 바르셀레나 올림픽 때 이 출전한 미국 농구단 미국 농구단을 가르치는 용어지요 처음 나온 용어입니다 그때 바르셀레나 올림픽은 원래 아마추어들은 프로들은 참석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농구 선수들 중에 프로 선수도 참 나을 수 있다 라고 그렇게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미국 NBA 최고의 선수들이 나라의 명예를 걸고 그렇게 대표팀으로 합류하게 되었는데 그때 팀이 누구냐 마이클 조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스코티 피펜 이 매직 존슨 찰스 바클릭 그냥 뭐 세계적으로 이 농구 전설들이 다 한 팀이 되죠 그러니 뭐 다른 나라 농구 게임이 안 되지요 환상적인 기량으로 그냥 압도적으로 금메달을 땄지요 이때부터 이야 저 팀은 그 드림팀이다 꿈의 팀이다 이런 용어가 생겼는데 지금은 뭐 다양하게 용어들이 많이 서해지고 있습니다만 로마서 16장 인물들의 이 사도 바울과 함께 환상적인 이 팀워크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나간 이 복음 전파의 드림팀이었습니다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계속해서 중단 없이 그 많은 방해와 그 많은 핍박 중에도 지속할 수 있었어요 이 드림팀의 드림팀의 드림팀이 되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10월 16일이 우리 본당 헌당 감사 예배로 결정을 했습니다 10월 16일 2시 반에 이 용호사님이 그렇게 메시지 내고 이야기하면서 아예 RUTG 방송으로 전 세계에 그렇게 예부 예배 같이 그렇게 하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본당 헌당의 원년 응답을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는 이제 뭐해야 되느냐 2, 3, 7 나라 이 성교의 원년으로 언약적 도전을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영원교회에 세워진 하나님의 명령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 이제 헌당 이후에 영원교회는 예수 거시도의 복음 때문에 존재하는 교회다 지금 설교하는 저도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도마서는요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게 되고 그 삶이 궁극적으로 성교적 삶으로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교육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복음, 변화된 삶, 성교적 삶 이 세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복음, 변화된 삶, 성교적 삶 영계 모든 성도들은 이 복음을 사랑하고 충만히 체험하고 변화되어져서 복음으로 변화가 되어져서 그 나쁜 습관이 변화가 되어져서 2, 3, 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2, 3, 7 성교 드림이 되는 절대 구성원으로 멋지게 자리에 매김하시기를 제목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성경적 전도운동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의 경제적 플랫폼 역할을 했던 보호자 베베 또 식주인 가이오 바울의 사역적 플랫폼 역할을 했던 브리스가 아우릴라 부부 이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바울의 동력자들을 살펴볼 것인데 이들이 바울과 함께 성경적 전도운동을 했다는 사실이 로마다 16장에 다 그렇게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 어떻게 이분들이 사역한테 쓰임 받았냐 다섯 가지 기초입니다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 기초 다섯 가지 사역의 모든 것이에요 이 다섯 가지 현장에서 얼마나 이루어져냐 따라서 사역의 성표가 갈립니다 우리 청년회가 우리 대학부가 부흥 되려고 하면 막연한 부흥이 아니에요 우리 다락방 운동은 성경적 부흥이 돼야 되고 성경적 부흥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청년회에 우리 대학부에 얼마나 여운교회가 다락방을 하고 있냐 얼마나 팀사역이 되어서 미션을 세워주고 지교회 전문교회가 세워지고 지교회가 얼마나 세워졌냐 여기다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에요 다락방이 뭡니까 지속적인 말씀 운동을 하는 현장입니다 지속적인 말씀 운동 사정전 5장 42절에 오면 그들이 날마다 성견했든지 지배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뭐라 그러세요? 그 취지 아니하니라 계속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지속적인 말씀 운동을 하는 것이 다락방이에요 장소도 바꾸면 안 돼요 시간도 가능하면 바꾸면 안 돼요 언제나 그 날 딱 시간 정해놓고 뭐요? 그 자리에서 뭐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한 사실을 고백하면서 인생의 출발점을 바꾸는 현장이다 제가 목사인데도 모태신앙이오 목사인데도 이걸 못 깨달았고 내 삶이 그냥 기독교 종교생을 했다니까요 열심히 턱심이었어요 열심히 턱심 그런데 완전히 내 인생과 내 목회가 완전히 예수가 그리스도하는 말 한마디 다 바뀌어버렸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다락방 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 메시지를 듣자마자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는 바뀌게 되죠 바뀌게 바뀌는 현장 이 시간을 통해서 바뀐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치유와 회복이 다 일어난 것입니다 모든 게 다 치유되고 회복되어진다 특별히 다락방은 모여서 말씀만 나눈 게 아니에요 이 말성운동을 궁극적으로 하면서 지휘교회 운동할 요원을 찾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존 양육 성경공부하고 차원이 다르죠 차이가 있습니다 말성운동하는 가운데 사명자가 발견됩니다 눈빛이 달라요 말씀 듣는 자세가 달라요 이 말씀을 딱 전해보면 딱 다르거든요 이 말씀을 딱 다르다 그런 사람은 사명자예요 말씀 듣는 자세가 달라요 얼마나 간절한지 그 차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따로 불러서 팀사역을 합니다 팀사역 팀사역이 뭡니까? 짧은 시간에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에 답을 줘버립니다 생에 답을 줘버립니다 이게 팀사역이에요 400년 8장의 빌리피라는 집사가 에데피아 구스네시 이 넷이 그 당시 에데피아 재무부 장관이지요 이 장관인데 예루살렘에 갔다가 가는데 가고 있는데 성령이 만나게 해서 마차를 타고 하는데 마차 위에 올라타잖아요 같이 타잖아요 그래서 뭐합니까? 당신이 읽고 있는 걸 깨닫느냐? 나 모르겠다 성경을 그나마 읽고 있는데 구약 읽고 있는 게 뭔지 모르겠다 이거 다 예수님이 그리도 오신다는 내용이다 설명한 거예요 설명을 쫙 풀어주니까 충격받아가지고 구스네시가 마차를 세우고 세례를 받잖아요 이게 팀사역이에요 인생을 확 바꿔 그래가지고 아프리카에 구스네시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복음을 받으니까 이 아프리카에 확 복음이 증거되는데 문이 됐잖아요 4등역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70인 제자 아나니아 팀사역 하죠 갑자기 이 그야말로 이 아나니아가 팀사역 하는데 그게 누구냐 대상이 사울이에요 사울이 갑자기 그냥 다메색 도상에 넘어졌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져 보지를 못해 그를 데려와서 3일 동안 팀사역 하고 난 후에 눈에 겉으로 벗겨지니까 보여주라 그랬잖아요 그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너는 이방을 위한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고 차악 팀사역 해주니까 그 답을 딱 아 그렇구나 내 사명이 내 정체성이 이거구나 딱 깨닫고 시생에 답을 찾고 이게 팀사역이에요 팀사역 이 사단 팀사역은요 교회 비방하고 욕하고 흉보고 막 그냥 부정직이 막 이게 팀사역 하면 막 이 팀사역은 기차게 잘 받아요 누가 이랬다 저랬다 이 소리를 아주 잘 받는데 영적인 팀사역은 듣고 나도 잘 몰라 답을 못 찾아 여러분 이 사단의 이 고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팀사역에 주역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났다 그러면 그 만난 사람은 답을 찾았거든요 아 그렇구나 깨닫게 돼 미션홈은 뭐냐 다락방과 팀사역을 통해서 찾아진 제자를 확립시키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집에서 계속 집 그 사람과 함께 계속해서 같이 만남 있는 그 집과 사람 그게 미션홈이에요 바울서신과 전도 전략이 보면요 바울이 참 미션홈으로 메시지를 다 보냈어요 미션홈 미션홈 미션홈을 하게 되면 가정 가문이 다 살아나죠 다 살아나죠 다 살아나죠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지죠 미션홈에서 사명자들이 그렇게 복음을 뿌리 내려두고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확산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 미션홈이다 전문교회는 기능 직장 사업장 이 축복을 누리는 현장을 말합니다 내가 일하는 그 직장에서 내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이 삶의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복음 운동을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회사를 운영한다 그러면 그 회사 직원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를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걸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확 다르죠 기능과 직업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레벨이 비슷하지요 전문사회의 전문 전문가들 전문적으로 모인 직장이 같고 배경이 같고 안경이 같은 그런 환경에서 말씀 운동하는 것을 전문지교회라 전문사회기라 전문교회라 그렇게 말하지요 로마의 지식인들 정치인들 경제인들 아무나 못 갑니다 여기에 관계되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전문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전문교회를 통해서 엘리트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교사는 교사대로 뭔가 자기 직장에서 의사는 의사대로 자기 전문적인 컴퓨터 IT 전문 자기들끼리 자기 분야에서 만든 분위기를 만들어서 거기서 말씀드린 그게 전문교회예요 지휘교회는 뭐냐 평일교회 매일교회 현장교회를 말합니다 평일 날 늘 모여 매일 모여 현장에서 말하는 미션이 확장된 상태죠 미션에서 계속 모여가지고 말씀도 하다 보니까 미션의 규모가 자꾸 커지니까 지휘교회가 되고 지휘교회 뭐 있는데 집이 지휘교회인데 자꾸 사람들이 많이 와서 확장되니까 건물을 갖추게 되죠 그걸 지휘교회 예배당이라 지휘교회 당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까지 다 가져야 돼요 전에 우리가 헌금들 해가지고 지역마다 지휘교회 당들을 세웠는데 그것 말고 이 다섯 가지 기초를 통해서 자체에서 지휘교회 당이 세워지는 저절로 세워지는 이거는 이제 막 확산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세워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정형적으로 눈을 뜨시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휘교회는요 다섯 가지 기초 확산을 시키는 중심이에요 이 안에서 지속할 전독 캠프팀이 배출이 그렇게 되고 전독 캠프를 통해서 다섯 가지 기초가 재생산되는 그 현장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의 핵심인 기초 다섯 가지 말씀드린 이유는요 우리 교회가 매주 세가족이 많이 와요 성인에도 많이 오지만 우리 교회도 많이 와요 세가족이 많이 옵니다 세가족들에게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세가족들이 이 사역을 보면서 아 이 교회가 이렇게 단학방 팀사회 미성 전문의 지휘교회를 중심으로 그렇게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양육되어지고 교제하고 모이고 그렇게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핵심 포인트를 알아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고 그래야 한 영적 흐름을 쫙 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섯 가지 물으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헷갈리지 않죠 용어도 많이 다르죠 용어도 뭐 일반 교회에서 쓰지도 않은 용어들을 많이 쓰니까 거기에 대한 거부감도 줄 수 있고 호기심도 갈 수 있는데 그것도 다 설명해 줘야 돼요 우리 말씀 운동하는 데는 전문 용어가 많잖아요 그걸 다 설명해 주고 로마서 16장 말씀해 보면요 이런 전략이 잘 나타나 있어요 오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부리시가 아굴라 부부 집에 있는 교회도 무난하라 집인데 교회라 집인데 교회라 이게 이제 지휘회거든요 부리시가 부부의 집이 미션홈 지휘회 역할을 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이외에도 4개의 미션홈 전문교회 지휘회가 더 나와 있어요 먼저 이 본문 10절에 있는 아리스도 불로의 권속들이 운용하는 미션이 있습니다 아리스도 불로는 헤롯 대왕의 손자이고 사도 야고부를 칼로 죽인 헤롯 아그리바 1세의 형제입니다 권속이라는 말은요 가문에 속한 사람 그 말인데 아리스도 불로가 불신자에서 가능성이 크지만은 그 간문에 뭐가 일어나고 있냐 지금 보건문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집안에 이 왕 집안에 이 집안에 이 말순문동이 그 안에 말순문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본문 11절에 있는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무난하라 그런데 당시에요 불레곤과 헤매와 바드로바와 흐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여기서 불레곤만 빼고 모두 노의 이름입니다 이들은 다른 형제들과 함께 특별한 지역이나 직업을 기준으로 모였는데 지금의 전문교 역할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 15절에 보면 빌로로고와 유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이 성도 그룹 빌로로고와 유리아 이 유리아는요 브리스 아울라처럼 부부였다 유리아는 당시 로마 황실 군속에 속하는 로마 황실의 여성노예였어요 여성노예절 중에 하나의 이름이 유리아였어요 그래서 이 두 부부는 뭡니까 황제 집안에 속한 노예 그리고 이어지는 네레오와 그의 자매 올룸바는 이들 부부의 두 딸이라 그래서 황실노예지만 황실 안에서 말씀 운동하고 있었어요 노예들이 위에 내용을 종합해 보면 뭐 어떤 결론이 나느냐 서기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선포합니다 이게 놀라운 사건이죠 미국도 국교가 기독교 아니에요 기독교 국교를 선포한다 당시 최강대국인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사도 바울은요 당시에 본격화되었던 말씀 운동의 흐름이요 이 황제시리의 노예들을 중심으로요 걸어가서 끊임없이 말씀 운동이 계속 중단없이 지속된 거예요 노예를 통해서 역량을 하나하나 받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역량을 예를 들어서 바출부가 우리 예웅계 보건관이 바출부가 큰 부잣집에 힘있는 집에 바출부를 들어갔다 바출부 하면서 뭐요 일하면서 이런 대화하면서 보험에 역량을 입을 수 있는 그 주인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웅계 안에 지금 말씀 운동이 2500개가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매주 보고서 받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역을 기도가 어떤 기도자면입니까 4천말씀 운동 2만 현장 정도 시작하거든요 4천말씀 운동이 마곡 강서구 서울 수도권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4천말씀 운동까지는 1500개가 남아있어요 제가 사역자 이번에 조장, 특강을 하면서도 말씀 운동의 확산을 위해서 은약적 한판 성부를 펼쳐보자 그렇게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적 전도운동 기초 5가지가 펼쳐나가셔야 되는데 그것이 237나라 성교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전도 안하고 여기서 영혼구원에 대한 맛을 못 보고 무슨 해외를 나갑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나가야지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하나님을 유쾌, 통쾌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우리의 야망은 뭐라고요? 영혼이에요 영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시원하게 하고 통쾌케 할 수 있느냐 영혼구원이에요 그것이 국내에서는 전도요 해외는 성교라 그렇게 말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혼의 모든 성도는 모두가 다 현장 회복의 드림팀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견고한 복음 공동체입니다 21절 봅니다 나의 동력자 디무대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에게 무난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무난하느니라 나의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무난하고 일성의 제목한 에라스도도 슬도와 형제 구하도도 너에게 무난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본문 15절까지 언급한 인물들은 로마 교회와 관련된 인물들이고 21절로 23절까지의 인물들은 당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던 고린도 교회와 연관된 인물들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디무대와 가이오가 등장하지요 디무대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래서 이 분쟁이 당시 했던 고린도 교회에 그 골치 아픈 고린도 교회에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그 당시 최고로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대도시요 엄청난 도시입니다 제가 고린도 가보니까 그 우상들을 세웠던 그 돌들이 이 강단보다 몇 배나 큰 것들이 꽉 세워져서 그 당시 어떻게 이 큰 돌들을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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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그런 엄청난 그런 성을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될 만큼 고린도 지역이 엄청난 지역인데 그러다 보니까 잘 살다 보니까 엄청난 발전된 도시다 보니까 문제가 많았어요 이 문제 많은데 누굴 보냈냐 디무대를 보낼 정도로 그렇게 바울은 디무대를 신뢰했습니다 보건문동에 동력자 입과를 제대로 했죠 그리고 바울을 대신해서 대표를 한 더디오가 나옵니다 이 더디오 바울이 안질 고통 때문에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너무 심각했습니다 그를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눈이라도 빼서 내게 주었을 것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했기 때문에 그를 도저히 설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드디어 바울이 말하면 대필로 그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 고린도 성의 재무관이었던 에라스도와 그의 행지의 구하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라스도는 고린도 전 지역의 재정을 담당하는 그런 행정관리자였어요 엄청난 요즘 말하면 재무부 장관이요 그 고린도 지역에 그리고 가이오와 함께 에라스도는요 고린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입히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이들이 사회적 위치를 가지고 바울 성교의 경제적 플랫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바울을 그렇게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이 두 분이 한 거예요 이외에도 로마드 심장 인물의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받은 열매인 에베네도 교회를 위해 많이 수고한 마리아 바울과 함께 가르쳤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사랑하는 암블리아 동력자 우르파노와 스다구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한 받은 아벨레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페나와 두루보사 버시 주 안에서 테카신 받은 루프와 그의 어머니 루퍼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지만은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루퍼 그러니까 이 집안이 다 보호만 된 거예요 억지로 십자가 줘도 역사는 일어난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가졌던 중심 사역적 특징을 마치 별명을 그렇게 붙이듯이 기록해 놨어요 저도 앞으로 제가 목회를 다할 때 저와 동력했던 분들 한 분 한 분 기록해 보려고 합니다 그분들이 보여주었던 사역적 중심과 열정 그 활동 모습을 특정 지어서 기록해 놓고 로마서 16장의 인물처럼 우리의 후대들에게 영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 후손들이 어떻게 축복을 받고 어떻게 쓰임 받는 것까지 그렇게 알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17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장을 일으키거나 그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환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느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느라 평강에 하나님께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내게 있을지어다 자 무슨 말입니까 바오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교회는 복음 공동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복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떤 사단의 공격 여기도 흔들리지 마라 교회는 언제나 부정적인 사단 심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이 날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날 내가 티브입니다 그러니까 협조가 잘 안됩니다 참여도 잘 안됩니다 그러면서 늘 이렇게 사단에게 당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래가지고 한국의 세계교회 전부 다 그렇게 성장 부응하는데 하나님을 못하게 만드는 짓을 하고 있어요 이 사단의 가장 큰 공격이 뭐예요 사단의 큰 공격 사단이 그냥 눈에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람 통해 하잖아요 사단이 눈에 보입니까 뱀 통해서 아담에게 미혹하잖아요 사단 눈에 안 보여요 사람이 합니다 사람이 사람이 사단에게 당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에 이용당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이름 다른데 관심이 다른데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바울은요 특별히 20절에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평강의 반대는 뭐예요 분정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분정을 일으켜요 갈등을 일으키고 만들어요 하나님의 평강 평강은 하나님이신데 평강을 놓치게 만들어요 평안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주구 안에서 하나 되는 하나 되게 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 되는 사람이잖아요 피스메이커 하나대로 회복 하나 되게 하는 어제 제가 우리 위원장단 위원장단 위원장 뭐 그 다음에 위원장단 그 다음에 부위원장 이래가지고 한 40명이 모여서 헌당이 빨리 진행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해서 당에 서기하고 장로회 회장이 둘이 헌신해가지고 다 모였다고 목사님 잠깐 오셔가지고 저녁에 그렇게 좀 위로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잠깐 갔었는데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형제 자매 서로 교제를 나누면서 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족구도 하고 수용도 하고 같이 포럼하면서 서로 이 형제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시편에 나오잖아요 내가 그 모습처럼 우리 위원장단 우리 교회 최고로 중요한 분들이에요 다 제일 중요한 분들 다 모여 한 마음으로 모여서 어색하게 말하지 일주일에 한 번 보면서 서로 신경전 벌리고 서로 갈등하고 이게 한국교회 세계교회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복원공동체라 서로 모여서 이 일을 땅에서 이어 생각을 하고 장로회장하고 같이 의논해서 삼기면서 그렇게 이 다 하나 되어서 주의 일을 주의 법능계를 잘 삼기자고 헌당의 간벽 속에서 그 모습을 제가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 주고받을 피스메이카들이구나 합병기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 받을 것이며 하묵하게 하는 사람 어떻게든 하묵하게 반대로 이간식인 사람 왜 하나 되는 걸 그냥 잘라버리고 여기 말하고 저기 저 말하고 그래가지고 막 이간식이고 사단이 그러니깐 한국교회 하나가 안 되니까 힘이 없어요 막 갈라버려 막 잘라놔 다 잘라놔 우리가 견고한 복원공동체를 이루는 만큼 2, 3절 성교가 되는 점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교회가 참 어데 스테어 야 뭐 정의를 보니까 뭐 발라방 가는데 뭐 뭐 뭐 30명 40명 모집 하는데 엄청 많이 왔는데 막 카트로 잘라냈다며 이런 교회가 없어요 자비량으로 다 가게다는데 그것도 못 오게 막 뭐 제한할 수밖에 없지요 왠 좁은데 그거 많이 가면 성교사도 힘들고 라이더학도 힘들고 힘들잖아 그러니까 다 못 간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열정들이 대단한지 정의한데 그 갈라 그러면 물질들지요 시간들지요 지구촌에 지구촌에 미국 일본 유럽 지구촌에 한 나라도 그런 나라 없어요 자기 돈으로 일주일을 성교지에 간다 없어요 없습니다 정확하게 없습니다 우리 나라만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교회입니다 개교회가 캠프 간다 없습니다 제가 들어본지 별로 없어요 그냥 뭐 성교지 관광사 갔다 올 수 있어 한 번 1년에 한 번 뭐 2년 한 번 그게 아니에요 기간별로 전부 현장에 그냥 바로 현장에 이런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이런 일에 사단이 틈타면 안 되잖아요 딱 이리 되어야 세계보험하지 아멘 그래서 견고한 복무공동체 237 성교 드림팀 다 되시길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25절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소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알리아신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인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제로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새새 무궁하도록 이슬을 지어다 아멘 바울은 로마설을 마무리하면서 크게 두 가지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의 대속과 부활을 통해 주어진 복음의 참 진리가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된다 그거요 그 강조입니다 나의 복음 그리고 이 게시된 복음의 본질적 목적은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복음은 온천하에 정의되어야 한다 라는 성교적 메시지로 로마설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3절 성교 드림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게 뭐예요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이에요 해도 되고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당연하게 빅 예스라는 책이었습니다 빅 예스 이 책에 보면 사람의 뇌에도 근육이 있다 그랬어요 사람의 뇌에도 이 근육이 있다 그래서 뇌도 단련할 때 어려움 위기가 닥쳤을 때 넘길 힘이 여기서 나온다 그렇게 말했어요 뇌에도 근육이 있다고 특별히 빅 예스를 외치고 사는 긍정의 사람은 그야말로 뇌가 강하다 그래요 뇌가 강해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긍정에서 보험이 주는 절대 긍정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절대 긍정의 사람이 뭐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예스 빅 아멘 빅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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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 아멘 그러니까 찬양을 들을 때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이 찬양이 나에게 이 말씀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으로 아멘 하잖아요 아멘 아멘 하는 사람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아니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 때 영이 빅 아멘 아멘을 많이 할수록 아멘을 크게 할수록 뭐예요 내 뇌가 건강해진다 영적으로 빅 예수도 건강해진다 아멘 하면 더 크게 역사하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37 성교 드림팀으로 마찬 은약적 도전하는 그리스도의 절대 저자들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의 모든 성도들 237 성교의 드림팀이 되게도와 주옵사사 아멘의 사람들이 되게도와 주옵사사 성경적 전도운동인 다락방 팀사회 미션 전문계 지교에 소속된 자들이 되게도와 주시옵사사 그래서 견고한 공동체로 237 나라 살리는 공동체 되게하여 주옵사사 예수 고생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